남자친구 처음 사귈 때요.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? 그러니까 우리 사귀는 거다 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왜? 아니, 그냥. 오빠야가 미적지근하구나. 아니요, 그런 건 아닌데. 너 확실히 해.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할 거 다 하면서도 사귀자고 안 하면 썸이라고 한대. 진짜요? 너 뭐 정식으로 사귀자는 얘기는 들었어? 정식? 너랑 나랑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. 뭐 이런 말. 선배도 그렇게 했어요? 그럼. 꽃다발 주면서 오늘이 연애 첫날이다 했지. 좋아한다는 말은 확실했어? 그냥 그날 여기에서. 그건 고백이 아니지. 아니지.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. 나는 널 좋아한다. 너는 날 좋아하니? 그렇지. 정식으로 하려면 무릎까지 그냥 꽉 꿇어줘야 되는데. 그건 그렇지만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. 응. 그만하자. 애 울겠다. 아유, 이것저것 다 불안하지? 나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냥 해본 소리 같고.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거 같고. 선배도 그랬어요? 근데 네 핸드폰 되게 조용하다. 응? 시도 때도 없이 띵동 띵동 할 때 아닌가? 그러네.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. 돌아서면 생각나고. 자고 일어나면 창문에 문자가 와있고. 아, 진짜. 놀려가오는 재미가 있다니까. 아, 진짜. 왔구나! 엄마? 아니구나. 은순이 쟤 앞으로 엄청 안달복달 할 거야. 다채로운 질감 JTBC